외지지 않으면서도 전원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 꿈꾸신다구요?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오늘 만나볼 곳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배부 북동에 위치한 주택인데요. 관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 인기가 높은 집입니다. 대지면적 460제곱미터, 건축면적 102제곱미터, 연면적 96제곱미터의 2층 집으로 지어졌는데요. 1층과 2층이 분리된 구조로 1층이나 2층을 따로 임대해줄 경우 수익이 발생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까지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산자락 밑에 위치해 공기가 맑고 청정합니다. 2층에서는 바다조망이 가능해 내 집안의 바다전망을 품을 수 있는 매력적인 집인데요. 여기에 전원을 꿈꾸시는 분들의 로망이죠? 각종 과실수와 유기농 채소 텃밭을 잘 가꾸어 놓으셨답니다. 또 전기는 태양률 전기를 사용해 전기세 유금도 절감되는데요. 입지도 훌륭합니다. 산자락에 인접한 것이지만 외롭지가 않은데요. 바로 도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진출입이 용이하고 정지역이 위치해 이동성이 편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서울전화 2128-2626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다를 품은 매력적인 전원주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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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품은 매력적인 전원주택 놓치지 마세요.